영어 공부 어? 왜? 영어 공부 왜 이렇게 열심히 해? 엄마도 영어 좀 잘 해갖고 혼자 해외여행도 가고 좀 그래야지 나 결혼 전에 태국 갔었잖아 너 아니었으면 정말 국제 미화됐을 거야 너 영어로 뭐 할 때 엄마를 옆에서 땡큐! 오케이! 그때 정말 영어를 필요하는구나 영어 많이 는 거 같아? 옛날보다는 많이 늘었지 그럼 테스트 해볼게 이 물 얼마에요? 영어로 해봐 How much is this water of water? 와 엄마 땡큐밖에 못해 일단은 엄마가 나이 되면 너무 긴 시간을 강의를 하면 듣고도 잊어먹거든 강의 시간이 길지 않고 10분 패턴만 알아서 몇 개의 문장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주니까 참 좋은 거 같아 그럼 이제 진짜 해외여행 혼자 갈 수 있겠어? 가야지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올해 목표이자 꿈이야 야 너도 영어 할 수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